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루시다욕TV 루시지기 입니다. 제가 영상을 담으면서 먼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600명 제가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600명 되고 한 하루 이틀만에 700분이 되었구요. 700분 되고 나서 한 2일 만에 3일 만에 2-3일 만에 지금 구독자가 1000분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000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글을이라도 한번 보내고 싶은데 그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지금 감사 이벤트를 지금 아마 200명인가 300명인가에서부터 지금 쭉쭉쭉 시작해 와서 많은 나눔을 했는데 1000분께 제가 솔직히 제 마음은 1000분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이 좀 커지기 때문에 제가 100명 될 때 1000명까지 해서 100명 될 때마다 5분씩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0명 5분 700명 5분 해서 총 10분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모해 주신 분은 총 217분입니다. 어 앞에 당첨되셨던 분들은 응모해서 뺐습니다. 뺐고 지금 700명 800명 900명 1000명도 넘었는데 걔네들은 언제 할 거냐 어 제가 오늘 원래 이렇게 싹 해버리면 지금 또 이벤트 응모 못 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 근데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600명 700명은 오늘 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 800명 900명 10분 뽑고 또 그 다음 주에 아 10시입니다. 10시 지금 추첨해야 되는데 잠깐만 얘기 좀 하고 할게요. 그 다음 주에 1000분 어 이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000분 감사 이벤트는 한 분만 드릴 겁니다. 한 분. 딱 한 분만. 왜냐? 아 제가 금을 드릴 겁니다. 고가 금을. 정말 잘생긴 녀석으로. 그리고 루시 지키가 직접 얼굴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00명 700명 이벤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앞자리는 개인 신상 정보기 때문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했구요. 지금 217분. 요렇게 쭉 해서 1번 시트에 100분. 그 다음에 2번 시트에 101번부터 200번까지 200분. 그 다음 마지막 3번 시트에 17분. 그래서 217분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자 입력 완료를 하고요. 추첨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시 다이옥TV 구독자 600명 700명 감사 이벤트 10분 추첨해서 앞번에 설명드렸던 블랙 에보니. 블랙 에보니 10분께 랜덤으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첨 시작합니다. 자 10초 동안 노래라도 한 곡 할까요? 음치라서 생략하고. 자 결과 나옵니다. 자 10분. 뿅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807 2316 4110 8420 6846 5927 1700 3327 3626 6662 10분 축하드리구요. 저에게 문자로 받으실 주소와 성함, 전화번호도 한번 적어 주십시오. 앞번호를 제가 삭제를 해놔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게 3종, 택배 3종 세트를 저에게 보내. 이쪽 안보이네요. 이렇게 좀 돌려서 이것까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께 제가 나눔 이벤트 블랙 에보니를 10분께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좀 많이 덥죠. 날씨를 좀 보면서 보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10분께 안전하게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밖이 조금 껄쩍지근 하시면 보관해 주세요 하시고 나중에 받겠습니다 하고 받고 싶을 때에 저에게 문자나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발송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이 덥다고 합니다. 지금 아침에 지금 하우스 온도도 벌써 지금 33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물 수분 섭취 많이 많이 하시구요. 오늘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